지난주 설교 내용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런 의미였어요 1장 15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는 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가지와 같은 존재다 그러면 그 가지 끝에는 반드시 뭐가 맺히게 돼 있죠?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나온단 말이죠 본문에 보면 그런 가지는 잘라서 불에 태워버린다는 심판의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더라도 우리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고 여기 표현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구원은 그렇게 심판으로 바뀌고 취소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15장에서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알고 봤더니 그 가지는 붙어있는 척 했던 가짜였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짜가 밖에 많을까요 안에 많을까요? 안에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이 앞부분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와 나인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공감되어 있고 생명의 교제가 나누어져 있고 긴밀하게 거하여 있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강조하는 데 사실상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주제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오늘은 조금 패턴을 바꾸어서 세상 속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또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제자들과 세상의 관계를 설명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표현대로라면 이런 거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좀 보십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우리 요한일서 3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이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이상하답니까? 정상이랍니까? 정상이라는 거죠 세상은 생례적으로 우리와 안 맞도록 돼 있어요 원리와 체질과 질서가 그래서 항상 버겁거리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함정을 파고 공격하고 압박하고 핍박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이상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그게 정상이다 그게 정상이다 왜? 근본적 이유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한번 띄워볼까요?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석절에 걸쳐서 유독 강조한 것이 난이라는 표현입니다 6으로 난 사람은 6이요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또 성령으로 0으로 난 사람은 0이다 이거 누구와의 대화의 한 토막이죠? 예수님과 한밤중 찾아왔던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한 토막이에요 니고데모가 영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깨닫지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6절입니다 6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난 사람들입니까? 이때 그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어디로 난 사람들이에요? 0으로 난 사람들 어떻게 0으로 난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의 출처는 신분은 달라져요 왜? 예수님 자신이 어디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순식간에 위에서 난 자가 돼요 그런데 위에서 났는데 아직 머물기는 어디에 머물러 있죠? 이 땅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례적인 이 DNA가 이제는 안 맞는 거예요 가끔 우리 청년들하고 선교지에서 가깝게 스킨십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연을 다 듣게 돼요 이렇게 교회에서는 늘 스크린으로만 저를 만나는데 선교지에 가면 청년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또 돌아도 다니고 운동도 같이 하고 땀도 같이 흘리고 보검도 같이 전하고 하니까 저도 아주 너무 좋아요 청년들도 또 좋아하고 뭐 진실이겠죠? 네 좋아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돌아온 얘기를 들어보면 참 신기해요 어느 날 너무 몸도 마음도 아픈데 옆집에 사는 장로님 한 분이 기도를 좀 해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딴 때 같으면 그런 거 딱 질색이고 원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날은 왠지 기도를 받고 싶더래요 그냥 이게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또 한 날은 자매한테 차이고 쓸쓸하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거리를 걷고 있는데 십자가 그 뼈져간 지붕에 그 것이 눈에 들어오면서 교회나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마음이 이제 가난해지니까 그렇게 발을 디더 시작한 것이 간사생활 7년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연히도 아니고 왠지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그런 정서적인 또는 환경적인 요인들을 다 설계하셔서 사실은 택한 백성이기에 그를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우리 인생 속에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0이 안 맞으면 천하 어떤 설득력이 있는 조건을 제시해도 싫은 거예요 싫은 데는 더 확실한 이유가 없어요 또 반대로 왠지 끌리는 데에는 더 확실한 조건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논리적으로 논문을 쓰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이제는 출처가 달라졌기 때문에 6으로 난 것은 6이고 0으로 난 것은 0이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조건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조건이 탁 임박하고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되는 거죠 그것은 출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접붙여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격렬하게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 끝까지 반대를 하게 되는가 우리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알고가 나옵니다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하고 사실은 동의합니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뭐 못하나 이렇게 정확하게 두 부리가 나뉘어집니다 한쪽은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믿게 되고, 믿어져요 이건 뭐 기적이죠, 은혜죠 그런데 반면에 한쪽은 알지 못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이 배움이 짧았어도 아니에요 대학교 교수인데도 몰라요 8장을 한번 더 볼까요? 8장 시작! 예,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계속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결국 요한복음의 장마다 빠트려지지 않는 주제가 무지입니다 알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였더라, 보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이걸 뭐라고 그러죠? 무지라고 합니다 무지 여러분, 성경에서 무지는 곧,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성도들도 기독교의 죄의 정의에 대해서 새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죄가 뭐냐? 죄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소위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리도덕적인 그런 죄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로 말미암은 증상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결실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열매들이죠 그게 도덕적인 죄로, 윤리적인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는 뭐냐? 죄 때문인데 그 죄의 기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즉 무지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영적인 무지 성경은 그것을 매 장마다 강조를 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뭐 아니하미요? 믿지 아니하미요 믿지 아니하미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는가 우리는 이런 불편부당하고 안 맞는 옷을 입은 것과 같은 세상의 생리 속에 부득불 던져져 있어요 그래서 안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임무기간 동안에는 여기에서 어쨌든 버텨내고 살아내야 됩니다 지난 두 달여 동안 세계 방방 곳곳을 많은 성도들이 자비량으로 다니면서 선교를 했고 국내 곳곳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감동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어쩌면 그것은 특별한 일정 기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이미 각오를 냈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건 또 공동체 단위로 움직여야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할 수 있었어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어디로 떠나야 되냐 하면 일상의 선교로 떠나야 돼요 일상의 선교는 쉬울까요? 오늘 마지막 26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 하실 것이요? 예 잠깐 앞을 보십시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역할과 기능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분을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성령님이 허공에서 소리를 내셔서 예수 믿어라 예수는 어떤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 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기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 증언의 역할을 누구에게 부탁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그 증거와 증언의 역할을 부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교 끝났다고 성교가 진짜 끝난 게 아니고 증언의 순종과 역사가 진짜 끝난 게 아니고 이제는 일상이라는 더 만만치 않은 성교지로 출발해서 거기에서 살아내는 것 우리 찬양대들이 불렀던 오늘 아주 찬송가인데 좋은 가사죠 우리 한국 교회는 돌아온 간증은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돌아왔고 이렇게 해서 회개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교회로 나오게 되었고 돌아온 간증은 많은데 정말 드문 간증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낸 간증 이게 많이 약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텐데 그것을 누굴 통해 하시겠다는 결론이 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상의 현장에서 그런데 일상은 선교지만큼 쉽지 않아요 일상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어려워요 제가 기억나는 인터뷰 한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체육하는 운동선수들 가운데 참 다 훌륭하지만 운동선수들은 다 훌륭해요 다 훌륭하지만 피겨선수인 김연아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훌륭한 것은 한국인이 가질 수 없는 예술성 단순히 피겨선수로서의 기능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술성이 정말 창의적이고 탁월해요 그러니까 모든 관중들이 거기에서 매료가 되는 거죠 벤쿠버 동계올림픽 때인가요? 금메달을 땄죠 돌아와서 얼마 안 있었는데 이 김연아 선수가 아이스링크장에서 연습하고 있는 현장에 기자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막 얼음판을 돌고 있는 연기 연습을 하고 있는 김연아 선수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숨이 가쁘겠죠 허겁거리면서 기자가 찾아왔으니까 또 인터뷰에 응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링크를 돌고 연습을 할 때는 우리 김연아 선수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김연아 선수가 조금 뜬금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한참 멈칫하더니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도는 거지? 그런데 그 말이 참 많은 걸 내포한 말이거든요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도는 거지? 그냥 연습을 하는 거지? 그래서 좀 머쓱했죠 기자가 이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선수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기억은 뭡니까? 글쎄요 뭐 딱히 힘들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렇게 흠칫 하니까 매일 힘들었으니까 매일 힘들었으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매일 말도 안 되는 일상에서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해내고 거기서 떠밀리지 않도록 버텨내고 있다는 게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구약의 한 인물을 소개할 텐데 우선 창세기 37장을 좀 띄워주세요 이 대목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치로 떠난 형들을 찾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대표적인 이미지가 꿈꾸는 자죠 그래서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그랬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그런데 보세요 요즘 청년들에게 꿈은 참 눈물 나는 단어가 되고 말았어요 내가 꿈 같은 걸 꾸어본 적이 있던가 싶을 정도로 그저 오늘 하루 버텨내기에 힘든 현장에 우리 청년들이 내몰려 있어요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꾸죠 자기 볕단을 중심으로 형님 볕단들이 자꾸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꿈 의미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걸 정확히 알았다면 형들에게 그렇게 잘난 채 하고 얘기할 수가 없죠 형 형 들어봐봐 어제 꿈을 꾸었는데 내 볕단이 중앙에 있고 형들 볕단이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서 있는데 내 볕단을 향해 막 절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집안 구조가 단순해요 복잡해요 복잡하거든요 엄마가 몇 채예요? 네 사람 사는 세상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네 배에서 나온 네 그룹의 형제들이 엉켜 사는 집안인데 여기 기름을 부은 게 아버지 야곱이죠 누구만 유독 이뻐했나요? 요셉만 유독 이뻐했어요 그러니까 만사의 언행이 불평스러웠어요 그런데 거다 대고 요셉이 그런 꿈을 얘기하니까 형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죠 저 자식이 저거 아버님이 이뻐하니까 아주 꿈까지 배라먹을 꿈을 꾸는구나 형들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은 인생을 살 만큼 사는지라 이게 심상치 않은 꿈이라는 걸 알고 입단속시키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꿈을 꾸어요 해달별이 자기를 중심으로 또 절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또 가서 얘기를 해요 그것도 형들에게 그때 형들이 무격적으로 이런 결심을 합니다 저거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손 좀 보자 저거 그러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들판을 헤매이는 요셉을 신기하게 형들이 먼저 발견을 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다 이건 비아냥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문장을 잘 보세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 말을 이미 사리를 품고 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네 꿈 제대로 되나 보자 내가 박살을 우리가 박살을 내버리마 이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셉을 세상으로 상징되는 형들이 군박하고 공격합니다 죽이려고 수많은 음모에 던져넣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제일 먼저 그를 옷을 벗깁니다 그 꼴보기 싫은 채색옷을 제일 먼저 벗겨요 죽이려고 했는데 르벤이 말리죠 이보게 이 사람들아 이럴 것까지 있나 이 아이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아이인데 죽음은 큰일 나네 그런데 마침 저 지평선 끄트머리에 사람 행렬 하나가 졸졸졸졸 흘러가요 불렀더니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이에요 뭐 하러 가는 길이요? 장사하러 갑니다 혹시 젊고 싱싱한 종놈 하나 있는데 안살라오 그래서 싼 값에 넘겨요 요셉을 이제 역사의 카메라는 애굽으로 바뀝니다 39장을 띄워주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이 대장 애굽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말 사람의 손에서 샀어요 이제 졸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남의 주 귀한 아들이 형들의 핍박과 세상의 공격에 의해서 그 꿈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환장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본문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보세요 여기에서 두 문장이 눈에 걸려요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건 함께 하는 게 아니죠 함께 한다면 적어도 고향 집으로 이래야 함께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함께 한다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더더군다나 알 수 없는 표현이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이게 무슨 형통한 자예요 자 그런데 3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주인이 요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요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대한민국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형통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4절을 좀 볼까요 4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선 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어떻게 써요 위탁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불편부당하고 억울한 노예로 팔려간 자리에서도 일상이라는 삶을 성실하게 또 열심히 살아내지 않았다면 이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하는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바람에 누명을 씌워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무시무시한 유혹이었어요 본문에 보면 날마다 요구하니 한창 피가 뜨거운 나이인 20대 초반에 약관의 나이에 요셉도 사람이었을 텐데 그 유혹을 어떻게 떨쳐냈을까요 피해서 이겼어요 음력과 정력의 죄는 맞서서 이기는 죄가 아니에요 절대 맞서서 이길 수 있을 만큼 인간이 그렇게 세질 않아요 속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아니야 웃기지 마세요 이 죄는 피해서 이기는 죄입니다 그런 환경과 조건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요셉에게 더 씌워진 죄명은 겁탈죄예요 강간미수죄예요 말이 안 되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장면을 또 볼까요 39장 이 39장은 요셉의 인생의 흑역사 가장 힘겨웠던 두 순간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상하죠 여기서도 요셉이 그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그 감옥의 일들을 다 맡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성실하게 살아냈다는 얘기예요 저 같으면 밥그릇 집어던지고 벽에다 머리 찍고 진짜 댕댕거릴 수 있는 모든 행동은 다 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납니까 이게 뭡니까 나 깨끗이 살려고 발버둥친 거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제 막장까지 나를 집어넣으시기입니까 별별 악을 다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27절 다 같이 20 몇 절입니까 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으니 이는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요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등장하죠 함께하심이라 형통케 하심이라 우리는 이 두 사건을 가만히 공통점을 아마 찾아보십시다 공통점은 세 가지예요 첫째 형통케 하셨대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그리고 세 번째 결과는 그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한 주 내내 묵상하는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오늘 본문을 읽다가 깊이 깨우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은 특별한 이벤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질구려하고 반복되는 정말 징그러운 그 일상에서 잘 버티고 감당하도록 도와주신다는 의미구나 믿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가끔가든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성교지 갔다 오면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그렇고 자기 성교사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일단 말려요 은혜를 너무 자주 받지 마세요 그 말을 세게 들으십시오 자주 받더라도 바로 받아야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일상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상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당장 이제 새날이 밝아서 직장의 일상으로 복귀하면 거기도 정글입니다 선교 현장 못지않은 일상의 선교의 현장이 거기 있어요 정말 또라이들로 부글거리고 또 매일 반복되는 압박과 어떤 결과물을 내놔야 되고 마음 같아서는 훌쩍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못하면 선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선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순간부터 증인이다 그런데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굴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님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9월 10월 11월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다시 한번 이제 예배로서의 일상 말씀 공부로서의 일상 기도로서의 일상 일터로서의 일상에 복귀하여 그리스의 증인으로 잘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hip-hop espiritual 한글자막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Week 5 어르신 선교 저 그 영